성막 건축에 대한 출애굽기 25장과 병행이 되는 병행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13장이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이 탈출하던 시대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대재앙보다도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한장 사건보다도 이 13장의 성막의 말씀을 매우 중요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이토록 성막을 중요히 여기셨을까요 성막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함이셨죠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특별히 텐트 오브 미팅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 회막에서 백성들을 모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이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 외부 공사를 다 마치고 내부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아시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 성소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섬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의 기물들을 하나하나 만든다는 것은 아주 정교하고 탁월한 기술을 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 기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부살렐이 하나님께 이렇게 탁월하고 또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출애국기 35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부살렐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를 지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지혜가 충만했고 둘째 총명이 충만했고 셋째 지식이 충만했고 넷째 여러 가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을 얻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부살렐은 실제 제주가 탁월한 그 금과 은을 녹여서 만드는 그런 금속 세공업자고 연금술사였지만 그의 탁월한 기술과 재능이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뤄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당신이 거하는 이 임재의 처소가 인간적인 기술과 재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성막,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가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지만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개시를 주시는 영이시죠 에베소 1장 17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통달하시고 이해하시는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더 알게 하시고 더 믿고 싶어지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리포서 1장 19절 성령님은 성경 66권의 저자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과 구약이 예수님으로 관통되고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교회인 예수 크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오늘 본문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요 부살렘이 만든 증거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 증거괴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크리스도를 설명하죠 이 언약괴를 덮는 속죄소가 나오죠 이 속죄소는 이 말씀괴라고 하는 이 말씀 박스죠 그 위를 덮는 뚜껑 그 판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뚜껑 위에 두 그룹의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속죄판 위에서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소는 말 그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거괴와 그 위에 속죄소를 제작하시라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속죄판을 그 증거괴위에 얹으라 이게 덮으라는 거죠 덮으라 그 이유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모세와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속죄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백성들과의 만남을 원하셨죠 모세와의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고 규칙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을 만나기 위한 그 장치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죄소는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실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번에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일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막고 있던 그 죄의 저주가 끊어진 것이지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속죄소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우리는 anytime anywhere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는 우리가 완벽할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할 때 우리가 불성실할 때도 이 은혜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파자마 입고 예배를 드려도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실수와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허물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은 더욱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했다면 우리가 완전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소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진설병 테이블을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상은 베풀 진짜 베풀 설자를 씁니다 진설 상 위에 음식과 떡을 베풀었다는 뜻이죠 이 진설 식탁 위에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떡이 여섯 개씩 두 줄로 세워져 있습니다 열두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것으로 교체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과 열두지파와 같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천국에 진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의 그 진설 테이블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영원토록 그 만남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진설병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도 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낙망할 때도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진설병 진설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섭취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떡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의 떡을 먹으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된다 지혜가 생긴다 분별력이 생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야로 예수님의 말씀 이 떡을 먹는 자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형통쾌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설병 상 마중편에 세 번째로 등잔대를 소개하죠 이 등잔대는 램프 스탠드입니다 성막 안이 어둡습니다 성막 안에 전부 다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막 안에 이 화려한 기물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등대의 빛 때문입니다 이 빛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를 또한 예표적으로 보여주지요 성막 안에 있는 등대의 불빛은 성막 밖에서는 또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알아볼 수도 없고 또한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고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된 성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어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참빛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은 그 신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만든 그 성소 안에는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주님이 거하실 수도 없고 그것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죠 어린이 예배 때 가끔 우리 전사님들이 검은 마음은 나쁜 마음이고 하얀 마음은 좋은 마음이다 이런 설교를 하신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갑자기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어 지금 엄마 마음이 검해졌네 엄마 마음이 검게 됐어요 예수님의 빛으로 밝게 해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고 도리어 아이들에게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것이면 조금 더 참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검게 물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물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밤중에 자동차의 등대를 켜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밤에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라이트가 고장이 나서 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동은 들어왔는데 불이 켜지지 않으니 캄캄한 그 앞을 제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을 깨고 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빛이 되시는 주님 내 마음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좀 떠나 있나 보다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내 인생을 다시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같은 그 시련의 시간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기를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밝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의 어두운 영들이 다 떠나가고 존중과 배려에 그 은혜의 영이 역사하셔서 서로의 얼굴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도시마다 악한 영과 어두운 영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환자마다 치유를 받아 인생의 밝은 나날들을 맞이했지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밝은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화로 요새 시세로 계산을 하면 현금 시세가 1kg당 75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 이 내부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금이 약 1톤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 한 80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 성막이라는 불편한 이동식 텐트를 가지고 매번 이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는 백성들 얼마나 힘들고 지겨웠을까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성막을 짓고자 하는데 자기들이 가진 금, 은, 고철들, 옷들, 천조각들 다 갖다 주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쳤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헌금 바치지 않으면 니네 망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협박하시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더 헌신하지 않으면 너희들 더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축복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엄포를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것을 바친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광야에서 한치 앞을 모르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 성막에서 임재하시는 그 회막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저들의 죄악과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택한 내 백성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그 증거계 언약의 말씀을 회막 가운데 만났습니다 속죄서에서는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이 속죄의 판 위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설테이블을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그에 소유된 열두 집합 백성 삼으셔서 천국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의 고마운 마음을 만났습니다 등잔대를 보며 어두웠던 저들의 인생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분양단에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단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막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부살렐처럼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막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그리하여 성막의 은총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늘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